2일 0시 기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방접종센터로 이용되던 공간들도 국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청주시의 한 실내체육관인데요. 코로나 확산 이전엔 시민들이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곳이죠. 얼마 전까지 예방접종센터로 쓰이다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한 구청의 대강당인데 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던 곳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접종센터로 역할을 다하고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 남은 백신 접종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이 전보다 훨씬 낮아진 백신 접종 수요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예비명단이나 SNS를 통해 예약하는 잔여 백신도 계속 이용 가능한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덕분에 예방접종센터만 먼저 문을 닫은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